아, 콩물 좋다. 아우, 딥퍼요, 딥퍼. 잘 끊어져. 이거 봐, 우제비 같기도 하고. 면 너무 맛있다. 그렇지? 콩 맛이 나나? 응, 콩 날아 봐. 콩가루를 넣어서 콩 향이, 콩 향이 나네, 지금. 면만 잘 먹으면 멋진데, 면을 잘 먹으면. 됐어, 멋지가 잘 됐어. 아, 너무 굵어, 굵어. 진짜 굵어. 이 반죽을 어머니가 안 하고, 우리가 펴가지고, 어머니가 계속 이게 마음에 걸리시나 봐. 왜요, 왜요? 면이 두꺼우니까. 어, 너무 괜찮아요, 맛있는데. 맛있어요, 어머니. 잘 끊어져. 음! 어? 면 너무 맛있다. 이걸 어디서 하는 맛이 아니야. 응. 형, 이거 호두멸치 먹어봤어요? 호두멸치 진짜 맛있어요. 야, 호두밥이야, 호두밥. 호두밥이야, 호두밥. 진짜? 호두밥이야, 이거 먹어야 돼. 호두밥이야, 호두밥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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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호두. 호두. 야 호두 멸치 볶음 미쳤다 호두 멸치 볶음 미쳤다 호두 멸치 볶음 하하하 오늘 호두 사 가시는 분들은 아이들 밥 반찬으로 멸치랑 볶아서 멸치랑 볶아서 저도 인기 최고일 것 같아요 김치는 호두라서 맛있는 거요 너무 맛있어 쌈 먹어야지 아 제대로네 아 오늘 완판 해드려야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부담되네 부담 걱정돼서 죽겠는 거는 완판 안 하면 안 된다 진짜 무조건 다 빨아야 돼 완판 해야 된다 우리 완판 해야 돼